안녕 하하 아 이겼네요 자 이제 이 곡검으로 이거만 해주면 돼요 하하하하 어어 깜짝이야 씨바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흠 안녕하세요... 님도 으이 말이 되냐... 어허 으아악 아이구 조졌다 공격! 예하!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 아, 죄이드가 하나, 두, 세, 없지 아, 그렇죠, 패링 아, 구르고 있어요 패치 하나, 아, 안하네 아, 패링 팔로, 둘, 세, 원 오, 오야, 아이고 우윽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아 팔로워감사합니다 아으 콜럭 아아 맏어 오음 아 또 창 야 2축술사 아냐? 아.. 태링하시겠다고 아.. 마이온 그냥 던지고 아.. 맞고 나 폴럭 안해? 쓸쓸하겠다 그렇지 저방표 들면 언젠간 하더라고 한번은 헤잇 안녕 헤잇 헤잇 알쓰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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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뭐야 뭐야 역시 시공을 초원하는거 티란 털 털 에잇 에잇 맞딜하네?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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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잇 아 кот performs 카리 흑삼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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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기 아 아깝다 아 역시 검 활병 아 주의대건 에이차 침기 어 안 터졌네 맡기라면돼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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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이씨 너무 깝쳤다 쟤 저거봐 되게 신났나보다 에이 안녕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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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맞나 아 그래 예절을 갖춰야지 동방이 에이지국이거든 에이지국 아 안 돼 어.. 아.. 주스스였나? 어? 안돼 으악 아 또 쏙 어? 쪼오금 생각없는 질기였어 으흐이 아이 안녕 아 뭐 바쁜 바쁜 현대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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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 인사할거면 해 오어어어 짓검 아 맞을리없고 가 가 가 가 이윰 아, 아우! 아, 아우! 워! 음... 에잇! 에잇! 어? 뭐야 왜? 강의도 뚫어버리네? 아, 참... 으아아 뭐 근데 내가 이기는데? 어떻게든 타임을 치는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자생링도 끼고 하나! 이렇게 하고 아씨 아맞았어 ㅋㅋㅋㅋㅋ 이렇게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 아 아 아 좋아요 엔 KT 아 아까 그 친구예요 석배우 쓰시고 석배우 쓰시고 아 이제 나와야지 아 빨라요 아 안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화살이 없네 아 아 야 이거 안되겠다 못쓰겠다 이거 아우 곡도 씨발 유기 씨발 유기의 사고 병신물비 야 안보여 안보여 한번더 간다아 굴러? 안굴러? 아굴러? 아 좋아 락크 캣치 오오오오오 그리고 네 아 이친구는 특이한 친구네 진짜 자 이번 상대는 다 녹여 그 상대는 특대검 아 루스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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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윽 야 윌 이 분이 이론이야 나다다다다다 나다다다 으아 캬 으아 위험했다 방금 으응 으악 아 안되네요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피해봐 어저다리 이게 이 스쿼츠죠 나 이거 노래 부를때 옆에서 뒤에서 저렇게 에헤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거 너무 웃긴거 같애 아 저것은 금강불계 과연 무슨 뭘 하려고 아 쏜다 어유야야 시공을 초원한 로드랑 안맞았는데 맞았죠 맥보소 시발 조졌다 야 이거 아 아 또 시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왕들의 고향이 거슬러오거든요 어 맞았어요 뭔지 모르는데 맞았어 맞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아 좋아해 뭐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고 있어요 어 뛰고 있어요 이제 아 쟤 무슨 디아블로스냐 저기 중간과정이 없어 아 맞았어요 맞았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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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긴 이겼는데 되게 이긴거 같지가 않네 야 이거 연결 언제 끈기냐 강중애드 좀 가라 뭐야 이거 시공에 갇혔어요 시공에 갇혔어요 퓰리티빌드 아 퓰리티빌드 아 또 패딩을 하시는 펄럭맨 애들 왜 이렇게 아프냐 저거 아하 활력 어깨 못이 등장했는데 왜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냐 이동하는거 아까부터 왜이러냐 진짜 아이고 야 이거 뭐야? 저거 뭐지? 어떻게 한거지? 에이 아 온슈타인가? 롤스릭 무슨 뭐라코모 아 닥스 둘 내가 왜 써 그 롤스릭 직검스라니까 요새 패치가 많이 돼서 특대검 저거 슈퍼모 믿고 개기맨 손해봐 깜짝쌓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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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터졌어요 끝났죠? 짜잔 어? 짜잔 아... 이거 하면... 흐흐흐 아... 훌륭하다고 아... 아... 퍼프에 이거 너무... 이게 다양하네... 아.. 와아... 안 만다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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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잘 피하는데? 이야... 왜 이렇게 들이대냐... 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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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손에 뭘 뜬거지? 아무것도 안 뜬건가? 아 망자의 대검 또 나왔죠 또또또 망자의 대검 씨 복검 또 대검 복검 대검 복검 또또또 흐흐흐 호동이 될리가 없죠 아 이건 되는구나 몇분에치 이거? 근데 저 몇불째 방송중이에요? 안나와 자 해주고 ㅅ간지거든 이거 아우 아우 아우우 아우우우 야구야 너무 아파 야야야 저게 닥쥐 씹고 저거 쏴버리면 답이 없어 오우 아이고 실패 쟤 쌍왕좌잖아 무슨대로 하겠지 다행퇴 터지고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아 쟤 왜 자꾸 발병 던져 되냐 말 못하 있어 잠깐만 배고프다 뭐 먹지 이따가 아하 자 그 상대는 특대감 우와 나도 받아라 어 왜 안맞지 외부좋고 적재 방패 죽인다 야 왜 적을 둔거지 오오 야야야 개폼자 따죽 자 블럭 한번더 그치 인사하고 본빵용이 아 기압이 잔뜩 들어갔네요 이 친구 대검인데 대검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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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조커조커 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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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커 래ging 정기 진짜 굴이다 아 좋아요 아 NKT 아까 그 친구 같은데 아까 그 패닉맨 별거 없어 대검이야 이게 대검이야 뭐 마띠라면 돼 마띠라면 이겨 쪼 살짝 없네 이거 밸런스가